예배 회복과 선교회 비전을 공유하는 예배 선교 컨퍼런스가 오늘 온누리교회 양재성전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를 비롯해 선안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등이 강사로 나와 예배의 본질과 예배자의 삶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예배 회복에서 그치지 말고 증인으로서의 삶과 영혼을 사랑하는 비전을 품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배 선교 컨퍼런스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